가수 영탁이 미인을 열창하며 일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방송된 KBS 이티비 브루의 명곡에 영탁이 출연했습니다. 지난 2월 발매한 전복 먹으러 갈래로 완도 전복 홍보대사가 된 소식을 전한 영탁은 MC 이찬원의 요청에 즉석해서 전복 먹으러 갈래를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이어 MC 김준현은 영탁씨가 승리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찬원 역시 굉장히 대곡으로 편곡해왔더라며 나한테 전주까지만 들려주고 안 들려주더라고 거들었습니다. 영탁은 누구나 짐작할 만한 편곡이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탁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말해 궁금증을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트로트가 아니라 다른 장르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중가요사 기록 특집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영탁은 심중현과 역전들의 미인을 선곡했습니다. 무대에 앞서 영탁은 이 노래 같은 경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노래의 전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면서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 많이 불렀는데 강회가 새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원군에 대해서는 저한테 르닝같은 친구이며 보은하는 자리이자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로 잘 만들어보겠다고 말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로커로 변신한 영탁은 색다른 보컬의 매력을 뽐내며 판정단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절친 아웃사이더가 지원군으로 가세의 속사포 랩이 더해진 미인으로 강렬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무대의 마지막에는 폭발적인 샤우팅으로 로커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아웃사이더와 특별한 인연을 공개한 영탁은 홍경민에 이어 체리 블랙까지 꺾으며 일부의 우승을 차지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웃사이더